안녕하십니까? MRBAS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휘사의 100년 이상의 노하우로 개발된 보급형 보호계전기 P40 외자일 이넨스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보호계전기의 기능인 과전류, 지락과전류, 온도, 저전압, 과전압, 중성선 지락방향, 주파수 등의 개전요소와 메터링과 제어 기능은 당연히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의 디지털 입력과 7개의 디지털 출력이 가능하며 옵션에 따라 DI-11개와 DI-5-11개 또는 DI-14개와 DI-5-9개로 변경 가능합니다. RS-485와 이더넷 통신을 통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당연히 지원합니다. 또한 국제표준규격 IEC-61850 에디션 툴을 지원하며 IEC-61850 규격의 이중화 기능으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것에 유리하고 각 디지털 보호계전기관의 구수통신으로 상호통신이 가능합니다. G-4의 P40개전기는 단락사고 발생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시 최소 동작시간을 12ms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성 있는 제품이라고 자부합니다. 차단기의 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으로 차단기 동작 횟수 및 시간 측정, 각상의 아크 전류 상태 측정, 스프링 충전 시간을 체크하여 경보 알림, 트립 카운트와 차단기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유지 보수에 대한 일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P40은 PCB를 코팅하고 구조적으로 PCB를 보호하는 설계로 열을 가하지 않고 보드를 제작하여 PCB를 정제수로 세척하여 잔여물을 완벽히 제거한 뒤 건조시켜 코팅하고 습도 및 습기를 방지하고 연분, 연무,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에 대한 산호보염을 방지한 공정으로 신뢰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 그림은 P40과 타사의 개정기의 전면과 측면의 실사이즈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품의 사이즈가 현재 수배 전반 사이즈가 축소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보호개정기를 더욱더 슬림하게 제작하여 공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보호개정기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G24의 P40 디지털보호개정기는 품질보증기간은 무려 10년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증명은 P40 MTBF 인증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P40 모델은 탈부착 방식으로 결선은 그대로 두고 상판만 탈착하여 소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장수 기업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사이즈는 사용자가 제어하기 어렵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40은 보급형 개정기로 타사의 동급 개정기 대비 저렴하며 그럼에도 빠진 기능이 없는 가성비 높은 개정기입니다. 상담 전화는 지역번호 02-568-8311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